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 공남 통영의 정점식 의원, 국회의원 부인상을 당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통영시에 있는 그런 임시 거처인 아파트로 간 상태에서 그냥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전을 가셨다가 현직 대통령이 한 시간 넘게 조문한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점식 의원 부부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이렇게 아마 친분이 아마 깊었던 모양입니다. 한 시간 10분 정도 통영의 병원에 머물렀으니까 이거는 참 내가 특이하게 봤거든요. 대통령이 잠시 조문하는 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지방이니까 수행원을 다 데리고 경남 통영까지 간 거 아닙니까 통영이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정점식 의원이 59년생이네요. 서울법대를 나왔을 것이고 사법위원 수원은 대통령이 시험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고 대구 지금의 초임검사 시절을 같이 했네요. 1994년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날에 만난 사이니까 두 분이 다 교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잠시 무슨 그런 공천을 관리할 때 보니까 제가 첫 번째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구나. 그게 실로 저로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런 사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정치라는 것이 JP가 참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평생을 정치를 해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실업이고 과실이 있는 겁니다. 과실이 정치를 하는 것은 허공할 때 허자 허업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JP처럼 그렇게 아주 문장력이 뛰어난 정치인을 만나기는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은 실업이고 정치는 허업이다. 신문기자들 앞에 서면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고 이런 것이 정치인 인생인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허공으로 다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허업인 거죠.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냥 시전 끝나면 다 여러분들 사라지고 마는 거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정치인의 아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자리죠. 정치인의 아내라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인데 그 권력자가 되면 권력의 게이트를 부인이 이름들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히 엔조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쾌하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간혹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치인 부인 가운데 그 정치인보다 더 여러분들 열심히 권력을 관리하는 그런데 애착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때로는 전혀 여러분들 그 정치의 매력을 못 느끼지만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뒷바라지 하는데 본인한테는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외향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도 태생적으로 내양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분을 만났더만 그분은 교사 출신인데 다선 의원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맞았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그런데 부인은 잘 맞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점식 의원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유시하는 걸 보니까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좀 내양성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59세에 상처를 하게 되면 또 사람은 또 떠나고 나면 다 또 체배필만 만나 가지고 또 잘 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나이에 상처를 하게 되면 참 떠나고 나면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집사람이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그 공간이 혼자 남겨진 남편과 혼자 남겨진 그런 아내를 보면 혼자 남겨진 아내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혼자 남겨진 보통 한국의 남자들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참 이때 상처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당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그런 무리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고 대통령께서 대전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영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한 시간 넘게 조문을 했다는 것은 그건 아주 각별하게 이분을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 여러분 꼭 허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허업을 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나중에 별로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누군가는 또 정치를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아유 뭐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많고 여의도 국회란 전부가 뭡니까 그냥 언모 뭐략 그런 게 그냥 풍성하게 늘려 있는 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멘